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인재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영입합니다. 이 교수는 통화에서 영입 제안을 받았고 최근 확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 교수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습니다. 이 교수는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출마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교수 자택에 있는 서울 서초나 재직 중인 경기대가 위치한 경기수원이 거론됩니다.